아침 일찍 지금 낚시를 가야 되는데 어디 포인트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물 장어 낚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무척이나 오랜만에 대낙으로 하는 붕어 낚시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중인데 일단 포인트 몇 군데 둘러보고 낮시간에 낚시할 수 있는 곳 상황에 맞춰서 장어 원투낚시든 붕어낚시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그렇게 쌀쌀하라지니까 아침 또 되니까 또 날씨가 따뜻하니 또 사람 심리 자체가 낚시를 안가고는 못베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날씨는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카다입니다. 오늘 낚시는 계속 지금까지 몇개월간 민물 장어 원투낚시만 하다가 제가 오랜만에 작은 붕봉형 소류지에 나와서 낚시대 한대 피고 붕어낚시대 한번 짬락으로 잠깐 몇시간만 즐겨보고 붕어 손막 지올림 한번 오랜만에 보고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담한 소류지 제가 예전에 붕어낚시 할 때 자주 찾아오던 곳인데 어 수위도 지금 많이 올라서 만수위가 됐고 어 지금 보니까 연안쪽 줄풀도 지금 아직까지 사가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한 일주일만 더 있음 사가 낼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낚시대를 한대만 딱 이렇게 조촐하게 제가 지금 갑자기 오는 낚시여서 받침대도 없이 이렇게 나뭇가지 꺾어서 대충 걸쳐놓고 어 낚시 한대만 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딸기향 가득나는 떡밥을 말아서 어 비벼서 이렇게 긴목줄 두바늘 채비에 어 달아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어 차 야 입질이 아주 굉장히 미세하네 야 씨앗이 작은데도 손맛은 좋습니다. 자 또 던져보자 시간이 이제 해질 무렵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입질이 좀 붕어 입질이 자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간대가 이제 입질이 원래 좀 들어와야 되는 시간대가 됐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 두번째 아니 세번 세번째 되구나 이게 입질이 왔는데 어 입에 걸린게 아니고 등 쪽에 이렇게 자동반이 됐습니다. 교통사고 네요 음 아 붕어는 작지만 예쁘장 합니다. 일단 아이고 지벌을 많이 한 팟인지 밑에 지금 현재 바닥에 붕어 또 자거들이 지금 많이 꼬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고기가 얼마나 많으면 와 이런 씨앗이 잔 씨앗이 너무 많아 낚시를 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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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지금 물속에 지금 찬붕어때가 지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피곤한 낚시가 되고 있는데 옥수수를 준비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옥수수 미끼를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어 조금 더 추워지고 찬바람이 조금 더 부는 고런 시기에 다시 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는 요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어 잘 놀다가 가겠습니다. 에휴 접자 접어 뭐 접을 것은 없지만 빨리 흙각 접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어 잠깐 짬 낚시 그 오랜만에 붕어 낚시를 했는데 떡밥 낚시를 했습니다. 씨알이 너무 작은데 그래도 간만에 작은 그 잔 씨알이지만 마르주 손맡 또 찌올림 보니까 또 한 2시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낚시 마무리 잘하고 바로 어 방생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어휴 씨 말이 주는 많네. 잠깐만 이거 그대로 싸서 방생을 하겠습니다. 자 가라. 참 그림 좋죠? 아담하니 이런 포인트를 되게 또 좋아하는 편이라 자주 오던 곳을 그건 한 1년 넘어서 온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2년 가까이 된 것 같네. 진짜 오랜만에 고향 같은 곳을 찾아와서 잠깐 놀다 갑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장어 낚시든 붕어 낚시든 더 멋진 곳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 4